자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식이 아주 영향력을 많이 끼친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자나단 에드워드의 영향력 또 그리고 그의 귀한 일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자나단 에드워드와 그 후손을 한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873명인데 그 직계 후손이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100명,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그리고 260여 명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나단 에드워드에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린 시절 유연주일 학교를 같이 지냈지만 유연주일 학교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언제부터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길로 빠져들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어요.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또 추적을 해보았더니 그의 후손은 현재 1292명인데 유아 사망자가 309명이었어요. 홈레스 피플이 310명이에요. 불구자, 장애우들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나 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 두 가게는 아버지 역할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영향도 아주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녀들과 후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이 아버지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 후손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봉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파덜 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모든 아버지들과 성도 여러분들이 참된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 하면 우리가 스카이 푸른 하늘이죠. 이 푸른 하늘만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라노스, 하늘들이라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아주 초월자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예요. 우주의 통치자예요. 경배받아 마땅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55 캥글이라고 하는 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 별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캥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별은 지구의 4배입니다. 그런데 별 전체가 온통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거기 갔다가 다이아몬드 한 자루만 들고 와도 자기 인생이 바뀔 텐데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야 일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40년을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별에 도착하고 그 한 자루 들고 또 오는데 40광년이 걸리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려야 갔어 오는데 80년 걸리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온통 지구 4배나 되는 캥글이라는 별에 온통 다이아몬드 그렇게 만드셨을까 생각했더니 너희들 까불지 말라. 이 지구 땅덩어리 다 가졌다 해도 너희들이 가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되길래 그 부라고 그걸 자랑하느냐 은과 검도 내 것이오 모든 부가 내게 속한 것이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지구의 109배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전 태양보다 큰 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허벌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한 우리 원학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별 피스톨이라는 별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태양의 200배입니다. 우와 합니다. 그런데 이 피스톨보다 더 큰 별이 발견돼서 이게 시프이라는 별인데 태양의 1900배입니다. 태양에서 토승의 이 공전 궤도가 시프이 별 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와 그건 도대체 얼마만한 별이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9500광년 떨어진 곳에 스커티라고 하는 별이 발견된대요. 이 스커티라고 하는 별은 태양의 50억 배입니다. 태양의 1900배가 시프이 별이 우와 이러는데 태양의 50억 배니까 이때부터는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지 지구를 축구공으로 봤을 경우에 이 스커티라는 별은요 높이가 1만 5천 미터입니다. 에베레스트산보다 1.5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커티 별 속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몇 개가 들어가나 봤더니 6500조의 지구가 거기 들어갑니다. 지구 6500조 개가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스커티라고 하는 별을 비행기로 이렇게 가장 빠른 속도로 비행기로 달려설 경우에 한 바퀴 도는데 천년 걸립니다. 천년. 빛의 속도로 1년 달리는 게 일광년인데 빛의 속도로 8시간 달리는 빛은요. 번쩍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 돕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8시간을 달려야 그 별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하계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이 은하계는요. 길이가 10만 광년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리기 하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야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데 이게요. 2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그런데 2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이 우리 은하계가 1200억 개가 있는 것을 우주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우리 은하계를 갤럭시라고 합니다. 갤럭시. 갤럭시 이게요. 1200억 개가 모여야 된다고 발표한 게 허블 망원경인데 요즘 차세대 우주망원경으로 더 발달된 방원경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나와서 이게 아니다. 우리 은하계 같은 게 이게 1200억 개가 모이는 게 아니라 약 2조가 넘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보세요. 땅만 보고 살지 마시고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얘기했던 피스톨과 시프이 그리고 스크티 우리 은하계 우리 은하계 같은 이런 은하계 2000억 개의 별들을 담고 있는 이 우리 은하계가 2조가 모여 그런 게 2조가 모여야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피조물이 죄를 짓고 죽어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히 저주받은 우리들을 그 장조주 영광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 보배피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놈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온천군 천사들이 허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데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때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좀 실감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왕같은 제스장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생각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우리를 맞박아버린 곳이 바로 칼부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주의 창조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우주의 창조자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창조자를 여러분 한 사람하고 맞박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 할 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걸 알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약해서 짓다가도요. 금방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국당에 팔려가서 시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함을 알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만 없으면요. 자꾸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고민입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피크닉을 보냈는지 요셉을 불렀어요. 만화님 방에 가니까 오늘 나와 함께 있자. 그때 요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내게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검한 것은 당신 뿐이니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 적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요호와 앞에 덕재하리까 코람데오라거는 시브리어가 그게 요호와 앞였습니다. 제가 집에 가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한마디로 요셉은 모든 유혹을 이겨냅니다. 어제 막내딸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세일의 대학 졸업에서 졸업식장에 갔더니 마치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이 주희가 쓴 사각모자 그 사각모자 위에 요즘 대학 졸업한 학생들 온갖 글을 다 새겨요. 거기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뒤를 가만히 보니까 사각모자 거기에다가 코람데오라고 또 붙여놨더라고요. 주희야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지금 붙였냐 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곧 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그랬잖아 아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날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LA 북쪽 멀리로 이사가서 직장을 마련해서 이제 갑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늘 철부지 같고 늘 어린애 같던 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나를 울리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보내도 되겠구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딸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런 마음에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졸업장 만 개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언젠가는 부모님의 보금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믿음으로 잘 키우면 코람데오 신앙으로 요하일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다 그 믿음을 안고 나가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요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호령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의 땅에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누가 올라갑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올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접할 때 장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럴 때 그 하나님은요 요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이브리어로 복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출입기 3장 15절에 모세가 애국당에 갈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가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아니면 이름이라도 가르쳐줘야죠. 그래 알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것이 요호와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요호와가 출입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와 이름을 못 부릅니다. 우주의 창조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써지도 못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치시켜버렸습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쓸 수도 없는 그래서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대치했던 요호와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시작한 것이 주기 동원이에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 죽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상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는 언제나 주는 자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 기르기 다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봐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돌봄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강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베푸시는 요호와 이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며 아멘하사. 그러니까 채우시는 하나님 요호와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요호와 쌈마 거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요호와 니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우리에게 성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육신의 아버지는 회사 회장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요. 대학 4년 등록금을 한꺼번에 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면요. 그 아파트 렌트비가 딱 나오면 아빠한테 갖다 주고 등록금 고지서 나오면 갖다 주면 청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창조하신 부하신 하나님도 똑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로를 느낄 때마다 갖고 나오래요. 그게 히브리스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당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죽으싶어 못 견디는 분입니다. 영원히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세상을 이길 힘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겸손하게 살아갈 힘도 여러분 육신과 정욕과 죄악을 이길 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고 병도 몸 고쳐달라면 고쳐주시되 마음의 병 용원의 병 들어 기도가 안됩니까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 빛들의 모든 은사가 하늘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길이 막혔을 때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꾸나 싶을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지중해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섬들 다 점령했는데 딱 하나 유독 말타섬은 점령을 못했어요. 말타가 지금 멜리데섬인데 거기에 한국 유학생들이 지금 많이 몰려던데 그런데 그 말타섬은 도비 장군이 있었어요. 도비 사령관은 검식기도 하기로 유명합니다. 툭하면 검식기도 해요. 사령관인데도 불구하고 밤새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모든 정군들 명령을 내려서 말타섬을 공격해라 점령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 함대와 잠수함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섬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작스런 태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잔잔하던 바다가 폭풍이 일면서 배가 전복이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차례 물러섰다가 다시 또 공격을 할 때마다 잔잔했던 바다가 폭풍이 일어나니까 아 도비 장군이 기도하는구나 도비 장군이 있는 한은 그 기도의 사람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저 섬을 점령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 아군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저 섬은 포기하라. 히틀러가 명령 내립니다. 지중해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섬입니다. 점령되지 아니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그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와도 잠들어 있는 모든 가족을 그날 하루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래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승리를 주었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를 주의 종과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이 미국이 살고 조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문제를 폭풍을 비어서라도 지켜주시고 기가 막힐 수는 강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 놔두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해보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역대야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찾아서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기가 막힐 수는 강동에서 건조 올리시고 새해 노래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음성이다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언제나 기도 응답받고 승리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는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아버지는 강합니다. 강한 팔로 그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팔은 강합니다.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팔 돌보시는 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은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재앙과 환란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천군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내가 약할 때예요. 엘리아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죽여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해진 엘리아에게 어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능력의 엘리아가 오늘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뜻과물을 주는 거예요. 힘을 40주 광야를 그거 먹고 힘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 다 감당하고 엘리사 뽑고 예우 왕을 세우고 그리고는 회리바람 타고 불수리 불말 타고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도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엘리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환란당할 때 여러분 출입기 14장에 홍해밭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 다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다들 난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손을 내밀으라 기도의 손을 내밀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홍해받아 가를 수 있지만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서 응답받으면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하기 위해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밀었더니 확 홍해바닥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까지 다 구원하고 애굽의 마병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키는 구원도 철저하게 심판도 철저하게 퍼폐한 성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오비용 유역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 배타고 그라사로 가라 간동안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괴로이 놓아줬는 것을 산에서 보셨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괴로이 놓아줬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게 어렵게 이민사리의 고통 속에 괴롭게 놓아줬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다가가십니다 구경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돕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그 물결 파도를 헤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배에 모시기를 추구합니다 주님을 모시니 마가복음 7장 51절에 예수님이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거치는지라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의 풍랑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고 10편 50편 15절은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위기 속에 부르시실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전쟁에 능한 여우와 지키시고 보호하며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유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거기에 성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전농자요 창조자요 예수를 우리의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부르지는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험한 인생길 낙은의 길에 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위기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하늘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기도에 성리하고 응답받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귀 기귀 바로 enabling 우 인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